와아! 와 미친! 으아아아 죽어! 이 쿵쿵 소리는 얘가 뛰어다니는 거거든요. 와 미친 뒤질 뻔! 회사로 빨려 들어가기 전에 고철 취급 당하기 전에 엿 날리고 들어가겠다. 잘 가시게. 멀리 안 나갑니다. 어쉬 갈라 했는데 어쉬 일식이다. 오랜만에 한 번 고향 밟아볼까? 오랜만에 솥놈 냄새나는 고향 한 번 가? 너 여기만한.. 어? 와 나 순간 잘못 들어온 줄? 뭐지? 무슨 노래 소리 들리죠? 뭔가 숫자.. 어! 프레디다! 오! 프레디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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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미친! 프레디 노래다! 프레디 노래다! 와.. 이거 데바데랑 똑같네. 와! 나왔다! 나왔다! 미친! 프레디다! 미친! 프레디다! 프레디 나왔다! 보여요 지금? 와! 진짜 사라졌어. 근데 여기 방심하면 안 돼. 일단 문 닫아. 저게 프레디 특징이거든? 프레디가 보습만 감추는 거지. 실제로는 뒤에 계속 따라 붙었을 거거든요. 쟤 잡을 수 있나? 와! 흐릿해서 잘 보이지도 않아. 와! 와! 저 흐릿해서 잘 안 보여. 잠깐만. 일단 들어가 봐. 일단 비상구도 있고. 그럼 싸워볼까? 싸워보고 싶은데. 일단 혹시 모르니까 문 닫아놔. 여기. 오! 오! 싸대기. 온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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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온다. 일단 조패. 일단 조패고 생각해. 세대. 네대. 다섯대. 잡았나? 아냐 못 잡았어. 여섯대. 일곱대. 여덟대. 아홉대. 열대. 어? 야 이거. 이거 못 죽이는 거 같은데? 오! 그저. 왜 이래. 자는 거야? 오! 오!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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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해요. 죄송해요. 아 얘 안 죽나봐. 아 얘 무적인가봐. 와! 미친! 와! 미친! 와! 죽어! 죽어! 잠깐만 얘가 사라져야 돼. 얘가 사라져야 돼. 잠깐만. 와! 와 어지러워. 잠깐만. 으아! 으아! 아 얘가 안 죽는다. 이거 무적이다. 이거 100% 무적이다. 이렇게 안 죽을 리가 없. 오! 오! 손전등 안 보여. 손전등 손전등 손전등! 으아! 으아! 미친! 근데 이쯤 돌아다녔는데 없나? 아... 어? 온다. 잠깐만. 숫자 샌다. 오셨군요. 숫자 샌다. 8까지 샜어. 온다. 어... 오케이. 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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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왔다. 아 온다 온다 온다. 잡으러 온다 잡으러 온다. 잡으러 온다. 잠깐만 일단 문 닫아. 일단 이거 초기화 되는지 한번 보자. 초기화 됐나 설마? 아 이거 초기화 안 되... 야 이거 사라... 와... 맵 전체가 지금 저렇게 변해... 아 얘 함선 밖으로도 나오네. 아 미친. 하지만 절대 포기하지 않지. 와 온다 온다. 뒤에서 온다. 뒤에서 온다. 미친. 일단 아직 머니까. 일단 끝까지 파밍 좀 할게요. 일로 가자. 이 쿵쿵소리는 얘가 뛰어다니는 거거든. 와... 미친. 뒤질뻔. 와... 따라 붙었다. 따라 붙었다. 와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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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빨리. 아... 아... 조신... 조신 거 같은데? 찾았다. 아... 아 제발... 와... 씨... 아... 무빙... 아하... 안돼... 아하... 아 아깝다. 아 여기 있네. 바로 나왔네. 그래서 이제 보면은 여기다가 딱 마우스 컷을 올려놓으면은 딱 청소기를 들고 버튼을 누르면 요렇게 쓰레기로 바뀐다.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갖다 팔면 된다. 네. 69달러짜리입니다. 네. 단가가 꽤 높아요.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은 여기가 얼마나 더럽겠어. 여기에 사람들 죽어나가지 사람 내장 있지 사람 오물 있지 괴물 오물 있지 시체 있지 먼지며 옌병 아주 그냥 개더러울 거란 말이죠. 그래서 이런 게 꽤 많을 거야. 그래서 우리는 요거를 찾아가지고 하나씩 네. 싸그레싹싹 청소하면 되겠습니다. 좀 앞에 또 뭐가 있... 는 데... 흐흐흫 뻑큐를 날리는 게 하나가 있네. 잠깐만. 오해하지 마세요. 이거 멀티 아닙니다. 데드... 이거 뭐라고 읽는 거야? 스캐벤져? 139달러짜리 시체네요. 이제 선배 청소부였던 것. 그리고 이게 사람이 엄청 무거워. 그리고 보면은 와 미쳤어. 이게 70kg야 이런 말 하면 좀 그렇지만 살아생전에 좀 덜 먹었으면 흐흐흐흐흐 내가 좀 덜 고생했을 텐데 흐흐흐흐 라고 할 뻔 일단 어헤 여기다가 아우 꼴보기 싫어 그냥 얼굴 가려 어 좋았다 와 근데 이거 사람 시체도 팔 수 있나 아 이제 회사로 빨려 들어가기 전에 고철 취급 당하기 전에 엿 날리고 들어가겠다 그래도 끝까지 저항하는 레지스탕스의 자세 보기 좋다 잘 가시게 멀리 안 나갑니다 일단 헨젤과 그레텔 메타로 아 아니 나는 깨끗하게 해주러 온 것 뿐입니다 진짜 청소 싫어하네 그냥 깨끗하게 해줄게 왜 그러는데 소화다 아 이거 진짜 조랄였병삼병 어어? 아 진짜 였병해 진짜 아 청소만 좀 할게 아 청소만 할게 어어 으헤헤헤 청소좋아 아 진짜 미치겠다 야야야 선생님 청소좀 할게요 아 좀 제발 우왁 어어 이씨 예연병을 하네 그냥 여기 터렛이 분명히 있었고 여기 닫으면 니가 뭐랄쓰는데 아 아니 청소해달라 그래서 청소하러 왔더니 벌집을 만들어버리대 이번엔 요 아 이거 맞네 이거 예비알이네 예비알을 주우면 예비가 마중 나온다는 전설이 있다 흐흐흐흫 잘 가져가겠다 어? 잘 쓸게 고맙다 덕분에 배를 뭐 굶진 않겠구나 예비야 고마워 흐흐흫 흐흫 흐흫 참 인간에게 도움이 많이 되네요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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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다 아이고 잘 쓸게 음 맛있다 아이고 예비야 참으로 고맙구나 아이고 아니 이게 애들이 활발하네 흐흫 알을 대체 몇 개나 이렇게 어 애들이 되게 혈기왕성하구나 어 예비가 대가족인 이유가 있네 어 애들이 활발하구나 혈기왕성해 보기 좋아 요즘같은 저출산시대 애국자들이야 애국자들 오! 와 깜짝아 미친 와 순간 아니 순간 그림자에 뭐가 비치게 어? 와 아니 순간 그림자가 딱 비치는거임 설마하고 뒤돌아봤는데 씨 진짜였네 사면초 사면초가인걸 와 털에도 있어? 잠만 거미까지만 딱 잡고 가면 깔끔할거 같은데 거미 빨리 마무리하자 오우 씨 무게가 무러워서 이걸 맞아버리 잠깐만 해고당하면 안돼 오우 나이스 이거 죽고 그래도 해고는 안당해 돈이 아마 될거야 그래도 해고는 안당해 돈이 아마 될거야 한글자막이